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15일 월요일 마감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이슈 한 두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 중단에 보시면 연기금이 오늘 드디어 매도를 멈추고 1100억대 코스피에서 매수해 준 그런 부분이 먼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외국인 쌍그리 매도 넣으면서 코스피 코스닥 오늘 코스피는 0.28% 하락이구요. 코스닥은 0.15% 상승 마감 했습니다만 기관외국인 쌍그리 매도 그리고 21인근 저항인데요. 적절히 그냥 순고록이 잘 마무리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도 오늘 조금 시원찮았거든요. 중국 보시게 되면 중국도 0.96% 자 여기 지지하던 60일 권역 무너지니 여기 반등해도 어떻게 바뀐다? 그렇습니다. 저항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구요. 자 니케이 니케이는 플러스 유지한 그런 상황입니다. 20일 돌파했으니까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미국 선물도 장중에 조금 흔들렸는데 오늘 추가로 강하게 상승을 나스닥이 해내면 우리나라 시장 추가 상승은 뭐 투모라 할 것 없구요. 다우존스는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으니까 조금 주춤한다 해도 별 무리 없는데 나스닥이 오늘 조정을 또 연이어서 받는지 여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연기금이 그래도 최근에 조금씩 사들어왔었죠. 자 우리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매도 나오던 부분 이제 매수 오늘 첫날 해준 상황이니까 나중에 집계를 챙겨보고 하면서 연기금이 어디로 사들어왔는지 챙겨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효성 그룹주들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뉴스를 하나 검색을 했는데요. 효성 친환경 첨단 사업으로 성장 동력 검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효성이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오늘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효성 그룹이 보시면 탄소섬유, 액화수소공장 설립, 섬유화학중공업기반산업에서 친환경 수소에너지 쪽으로 바꿔나간다. 그 부분에 효성 TNC 있고요. 그리고 효성 중공업, 효성 첨단 소재 등 신환경 수소 인프라 구축 소식 때문에 오늘 효성 그룹주들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효성 6% 인근까지 강한 상승 전일 매수 했거든요. 사자마자 퍼펙트 효성 관련주들 그러면 효성화학 사실 이 종목을 어저께 사고 싶었는데 비교적 좀 고점 부위라서 좀 추춤거리다가 2%대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4% 넘게 가니까 꽁 대신 R이라고 효성을 샀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양호하게 강세 보입니다. 10% 상승, 효성 첨단 소재도 10%대 상승, 그리고 효성 TNC도 6%대 상승,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렇게 짝짓기, 짝짓기도 뉴스라든지 종목별로 보시면서 해나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삼행제는 오늘도 약세 흐름입니다. 계속 약세 흐름이다. 계속 약세 흐름이다. 말씀드렸고 점수로 못 넘어갑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추춤추춤거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의 바톤을 어디가 이어받는다? 자동차가 살짝 이어받는 듯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동차 현대위의 아침에 추천 주로 소개해드렸는데 추천 가격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자, 20일만 돌파해내면 완전 다시 상승추세 전환가능하니까 최근에 기관외국인 수급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동차 관련 잘 살펴보시라. 자, 그 이전에 뭐가 주도주다? 그렇습니다. 철강, 조선이 주도주거든요. 포스코 양호하구요. 자, 현대제철도 양호합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도 전고점 인근에서 아까 장이 조금 흔들리니까요. 장이 조금 흔들리니까 고점 부위에서 이렇게 흔들리니까 일부 차익실현했습니다. 자, 일부 차익실현한 부분 그럼 또 인증 한번 시켜드려야 되겠죠. 팀케이스 수입공개 누르시고 들어가시면요. 한국조선해양. 자, 일부 차익실현 5%, 4% 수익입니다. 자, 그 전날 지어소프트를 30% 차익실현한 이후에 지어소프트를 30% 차익실현한 이후에 효성으로 갈아탔는데 효성이 또 날라버린다 이겁니다. 그쵸? 그래서 교체매매 적절히 잘 해나간다면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철강조선이 다시 한번 더 강세 보이는 상황이구요. 건설주도 또 양호한 모습입니다. 건설주 이제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냈으니까요. 아까 뭘 이렇게 하길 기대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현대위아를 현대위아를 저렇게 현대건설처럼 저렇게 돌파하기를 기대하면서 일단 매수를 해 들어간 겁니다.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눌림목 주면 이제 현대건설도 관심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권력. 최근에 기관외국인 수급, 양호. 자, GS건설도 강세. 그리고 대구건설도 연속적으로 강세 보입니다. 건설주 양호합니다. 자, 그 외에는 파세코. 이제 또 중국에서 초미세먼지가 오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창문형 에어컨 관련 파세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중국 소비관련주 중에 먼저 상승세 보였던 신세계는 조금 주춤하니까 차익실은 일부 하락을 했고요. 자, 종목상담시간에 호텔실라 어떠나요? 뭐라고 하던가요? 가능! 그랬거든요. 딱 하락수세 돌려낸 초입이니까 자, 호텔실라 오늘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비덴트가 상당히 강하게 밀리는데요. 10% 자, 닥터케이가 한 많은 건 정도 오면 비덴트를 한번 여기 인근 많은 인근으로 오면 비덴트를 한번 편입해서 수익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게 밀리고 있으니까 위에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차익실은 해야 되겠죠. 비트로 추가로 더 처지는지 여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최근에 닥터케이가 또 비트코인 전망치도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 비트코인 상황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챙겨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전 고점 돌파하고 강하게 간다면 당장은 아니지만 8천만 원의 목표치를 제시했는데요. 지금 현재 앞전 고점을 돌파하면 좋은데 그렇게 강하게 밀리면 그게 좋지 않아요. 자, 끌어 땡기는 시도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6,500만 원 권력을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6,500만 원 권력 지금 6,670이니까 아래거리 좀 달고 있는데 추가로 강하게 가려면 강하게 들어 올려야만 좋지 이렇게 크게 밀리면 좋지 않다. 닥터케이가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시황도 이제 차곡차곡 좀 올릴려야 합니다. 비트코인 관련 시황도 올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꼬박꼬박 구독 누르신 이후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가입해 주시면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최근에 비트코인이 초강세 보이고 이제 정거점 돌파에 의해 하루 이틀 정도 쉬고 있는 모습이니까 조정을 조금 더 받는다면 신규 매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6,100만원 6,000만원 정도 상황까지 밀리면 조금 강하게 매수도 해볼 수 있는 권력이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더 추가로 강하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밑으로 강하게 쳐져버리면 박스권 정도로 시간 상당히 조금 보내야 될 것이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 오늘 상승 며칠 강하게 한 이후에 21권역에서 양대시장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연기금이 코스피에서는 좀 매수를 해 들어온 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 그리고 기관예고인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국시장 선물이라든지 아시아권 중국이 좀 약세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하게 주가 흐름을 보여준 바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가볍게 오늘처럼 가볍게 조정받고요. 다시 추가 상승할 때는 강하게 양봉시연하는지 체크해보시라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특혜였습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ey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 by the say ever by the say I'm back to key I'm back to key